엥? 신비아파트에 나옵니까? 신비아파트가 맨 말입니까? 아니요! 모자를 쓰고 있나요? 아니 뭐하는 거야, 얘는?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형식이 형! 저는 토목이 형이에요! 오늘 슈퍼맨의 콘텐츠! 지난번 슈퍼맨의 아키데이터 콘텐츠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 아니, 꼴대맨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때 솔직히 재밌긴 했잖아. 구둥바마귀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거 싫었냐고! 그때 진짜 아키데이터한테 엄청 놀랐어. 솔직히 아키데이터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어.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 아키데이터를 이겨라! 이게 뭐냐면 아키데이터가 못 맞출만한 문제를 각자 생각해 오는 거야. 각 사람마다 두 개씩 준비를 해갖고 와서 아키데이터가 못 맞추면 승리! 근데 아키데이터가 맞추는 순간 오늘의 벌칙! 지금 여름 끝나서 추운 거 알죠? 이제 가을이야! 추워 바람이! 아키데이터가 맞추면 바로 대곡을 입수! 대곡 입수? 지금 추운 게 날씨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와야 되는 거야. 아키데이터가 모를만한 문제를 가지고 와야 돼. 와 그럼 이거 생각을 잘 해야겠다 진짜! 그렇지! 입수하기 싫으면 잘 생각해 보라고! 이따 보자고! 일단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아키데이터가 진짜 잘 맞추더라고. 뻘둥이들도 봤잖아. 분홍바메까지 맞출 정도면 고통이 아닌 거야!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예인들! 트와이스! 유재석! 아이유! 이런 거는 동네마다 빨리 맞출 거거든? 팝벌이도 아니고 흔한 남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키데이터가 못 맞출만한 거. 어? 이거면 못 맞출 거 같은데? 잠깐만 아키데이터가 모르는 걸 생각해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키데이터를 속여버리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요즘 유행하는 포켓몬스터 있잖아. 여기에 캐릭터들 피카투, 라이츠, 파이린, 꼬북이 이런 거 하면 10번 안에 바로 맞춰. 그러기 때문에 용시경은 하나가 떠오른 게 있지. 그것은 아니 다른 거는 진짜 잘 맞춰도 이거는 절대 몰라. 이거는 모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신박한 걸 생각했어? 이거는 절대 못 맞춥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키데이터가 맞추면 입수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못 맞추면 다스메지. 오케이 좋아. 야 그럼 도호가 이번에 입수할 때는 슈퍼맨이어 영원하라 말고 아키데이터 만세! 한 번씩 입수하자. 오케이. 아키데이터에 패배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우리가 가져온 거 두 개나 맞춰버리면 어떡해. 뭐 그렇게 되면 동시에 입수하는 거지 뭐. 근데 영시가 도호기 형 거는 이렇게 못 맞출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라. 그냥 해본 소리야. 내 거 진짜 못 맞춰. 오케이 그러면 도호기 형부터 아키데이터 하나 걸어볼까요? 가보자고. 도호기 형이 첫 번째로 아키데이터와 겨룰 주제. 바로 포켓몬스터의 뮤츠! 이거는 아키데이터가 절대 모를 거라고. 포켓몬스터 뮤츠? 요즘 포켓몬스터가 유행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포켓몬스터에는 영시가 1세대만 해도 151종. 2세대, 3세대, 4세대 합치면 거의 500종이네. 거기서 뮤츠만 맞춘다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뮤츠는 뮤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헷갈려. 아키데이터 절대 못 맞춥니다. 설마 뮤랑 헷갈리진 않겠지? 바로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시 아키데이터를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아키데이터 도전하십시오. 과연 아키데이터는 뮤츠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갑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캐릭터는 여자입니까? 뮤츠는 여전지, 남전지 몰라. 그러면 성별이 없죠. 모르겠습니다. 인간입니까? 뮤츠는 포켓몬이죠? 아니요. 포켓몬이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시 뭘 다시 해? 포켓몬이 요즘 유행이라고 세 번째 방에 질문 나와버렸죠? 나 아파 아냐 아냐 나 내 얘기야 뭘 갈아앞아 아니 말이 안 돼 야 이거 진짜 도청장지 있는 거 아냐? 포켓몬이 벌써 나온다고? 도우기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이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포켓몬에서 종류 500종 넘어요. 해보겠습니다. 포켓몬인가요? 예 네! 당신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뮤츠는 두 글자죠? 아니요! 캐릭터 이름이 네 글자입니까? 아니요! 캐릭터 이름 뮤츠 두 글자잖아 정확히 두 글자 미움으로 시작합니까? 뮤츠 뷰엥 미움이 있네요! 너 솔직히 말해서 아키리터 전화했지? 야, 아키리터? 전화번호가 어딨어! 야, 근데 돌아가 진짜 되어 bookstore 포켓몬터에서 두 글자 중에 미움으로 시작한다? 뮤츠 밖에 없음 아니 아니 있어 뭐 인형! 인형도 있긴 하네 아직 달아가갈 구멍이 있어 아 근데 진짜 아키네터 이 자식 보통 아니다 여유로운 표정 보세요 지금 미음으로 시작합니까? 예 작고 귀여운 캐릭터는 아닌데? 어 귀엽진 않지 뮤가 작고 귀엽지 미추가 귀엽진 않아 미추는 카리스마가 있지 맞네 맞네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아니 동욱이 형 제대로 준비한 거 맞아? 아 나 이거 진짜 열심히 생각한 건데 아니 동욱아 지금 다음번째 질문인데 이게 끝날 거 같네요 아니야 민용도 전선 포켓몬일 수도 있어 해보세요 예 다음번째 민용 민용 우와 벌 있어 벌 있어 제 생각은 뮤추 아니 제대로 생각해 온 거 맞아? 마키네터 듣고 있는 거 다 안다 야 너 다 듣고 있지 대답해 이거 확실히 듣고 있어 이거 FBI한테 신고해야 돼 오빠 FBI야 너가 쉬운 걸 생각해 갖고 왔네 이렇게 기회 하나를 날린다고? 자 일단 동욱이 형 실패 이런 거 생각해 오면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합니다 영시경 차례 과연 영시경은 얼마나 대단한 걸 생각했길래 이렇게 허세를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동욱아 내가 생각해 온 거는 너 들으면 깜짝 놀란다 아키네이터 아 아 아키네이터? 그렇지 아키네이터가 다른 캐릭터 인물 이런 거 잘 맞히는데 자기 자신을 못 맞힐 수도 있어 아니 아키네이터도 이 생각을 못 했을걸? 자기 자신을 물어본다? 아이고 그럴싸한데 아 나도 아키네이터 할걸 왜 내가 그 생각을 못 했지? 여기서 못 맞히면? 동욱이 형 바로 입순데요? 너 어떻게 게임 끝나나? 바로 게임 끝나지 아키네이터 이번 문제는 아키네이터야 너 잘 듣고 있지? 꼭 맞혀야 된다 백날 얘기마다 소명이 없어 아 진짜 아키네이터 안 나올 거 같은데 영시경 첫 번째 도전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아키네이터 다섯 글자죠 아니요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어? 작으면서 귀엽나요? 첫째 귀엽진 않나? 이건 아니죠 아니요 당신 이름이 네 글자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름에 시옷이 들어갑니까? 아키네이터 안 들어가죠 아니요 이것 봐 어려워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골똘한 표정 아니 너 진짜 못 맞히는 거야? 자 지금 포켓몬스에 등장합니까? 아니죠 내가 그럴 줄 알고 피한 거야 아니요 남자입니까? 솔직히 남자 같아 예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아 아니요 아키네이터 잠깐만 아키네이터 관련이 있습니까? 잠깐만 아니 포켓몬스에 일본 애니메이션 하다가 왜 갑자기 아키네이터가 나와?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갑자기 아키네이터 질문이 나온다고? 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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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마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름이 아키네이터인가요? 아 저 이거는 정답을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 야 이거는 진짜 웃긴 게 얘를 누르는 순간 볼 수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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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네이터가 나왔네 아키네이터가 나왔네 으아아아 아키네이터가 나왔네 아키네이터가 나왔네 아키네이터가 나왔네 야 이거 살짝 반칙 같은데 반칙 아니에요 정당한 아이디어입니다 아 이거 도복이 형이 원피스 매니아라 가지고 이거 살짝 불리해졌는데? 그러면 너도 원피스 보던가 제발 아키네이터야 너 할 수 있지? 너만 믿는다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유튜브를 합니까? 배가 어떻게 유튜브를 합니까? 아니요 포켓몬스터에 등장합니까? 아키네이터 내가 또 포켓몬 생각했겠냐? 아니요 아이고 아 얘 왜 이래 명식 형이 아키네이터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바꿨나봐 아키네이터와 관련이 없죠 아니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잉 메리호는 얼굴이 양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아니요 무서운 게임에 나옵니까? 아니요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고잉 메리호 다섯 글자죠 아니요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네 글자입니까? 아니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잉 메리호에 눈이 있긴 해요 그렇지 그렇지 예 미음으로 시작합니까? 내가 밀추했다고 또 밀추할 거라 생각했냐? 아키네이터는 부부기 형 밑에 있어 너 왜 그래 아까 잘했잖아 아니요 어? 잠깐만 잠깐만 우물의 모습입니까? 아까 양의 모습이라 했잖아 가고 있어 또 가고 있구나 그럴리가 없어 그럴리가 없어 이건 우연일 뿐이야 예 이거 봐 표정 봐 표정 힘들지 아키네이터? 아 잘 가나 했는데 여기서 고양이가 웬 말이야 양이나 왔어야지 아니요 이름에 시옷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다섯 글자입니까? 그래도 가고 있어 느리지만 천천히 가고 있어 다섯 글자인 캐릭터 엄청 많아 왜 이렇게 오들갑을 떠니 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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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임 내가 이긴 거 같다 아 이게 아키네이터 다 할 수 있어 절대 피겨하지 마 아니요 뚱뚱한 편입니까? 아니요 토끼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키가 잡고 귀엽습니까? 아니요 아 잠깐만 이거 아키네이터가 재밌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이러고 있네 일부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표정이 왜 이러냐 왜 저번에 프로를 아키네이터야 제발 아니요 큰몬스터 게임에도 안 나와요 아니요 두 발로 서 있지요 안 와요 아니요 날개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다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엥? 신비아파트에 나옵니까? 신비아파트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모자를 쓰고 있나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얘 고잉매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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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모자를 쓰고 있나요? 아니요 물속에 살고 있습니까? 물속에는 안 살고 물 위에 있죠 아니요 동물입니까? 동물도 아니죠 배요 배 아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이건 맞잖아 대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예 탈 수 있습니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아 탈 수 있습니까? 예 예 탈 수 있습니까? 탈 수 있습니까? 탈 수 있습니까? 야! 원피스!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우리가 100% 더 철낭했다 갑자기 여기서 원피스가 나온다고? 뭐야 이거? 원피스 나오시는 분야 아니 너무 신분하잖아 무슨 갑자기 원피스야? 구정 보이시죠? 함께 편안해졌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거야 이거? 그 망공한 애니메이션 중에서 원피스를 갑자기? 드디어 아키네터 감 잡았다 이거? 와 서윤아 원피스에 나옵니까? 예 야야야야야야 양과 비슷한 느낌입니까? 비슷합니까 동욱씨? 얼굴이 양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누가 보면 조작한 줄 알겠어 이거 예 누르는 순간 얼마 나오진 않겠지? 눌러보겠습니다 양과 비슷한 느낌입니까? 예 하자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정확히 확인을 하는 거야 크리에이터도 예 아 끝났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다섯 글자입니까? 예 희망을 주지 마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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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꼬이 배려! 꼬이 배려! 야 야 소름 야 이거 봐 소름 제대로 들어왔어 이거 봐 말이 되나요 이거? 동욱이 형 믿고 닫겠어 아키네이터 믿고 있었다고! 와 저 질문 너무 많아가지고 못 맞추는 거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 진짜 맞췄어 고인메이오 원피스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직 012원 게 남았다는 사실 내가 이거 고인메이오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아키네이터가 못 맞추는 인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진짜 못 맞춰 너가 생각한 단어 뭔데? 영식이 형의 필살기는 바로 연가시! 연, 연가시? 이거는 곤충도 아니야 동물도 아니야 근데 살아있어 못 맞춥니다 못 맞춰 와 이거 우린 메리 형보다 빡센데? 연가시는 곤충 몸에서 하는 기생충 같은 거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 아키네이터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아키네이터 듣고 있나? 이번 주제의 정답은 연가시래 부호가 그런 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 고인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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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키네이터를 믿어 고인메이오도 맞췄는데 뭘 바로 해볼게 자 첫 번째 질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포켓몬인가요? 아니요 두 갈로 서 있습니까? 아니요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세 글자죠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깐만 연가시가 눈이 있나?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자 오케이 모르겠습니다 게임과 관련이 있습니까? 벌써 질문이 일곱 번째인데 뭔 게임이야? 전혀 방향이 달라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 아니요 꼬리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꼬리인가요 그게? 꼬리가 아니지 않나? 몸통의 일부 아닌가? 아닐 겁니다로 갈게요 아닐 겁니다 다리가 있습니까? 다리가 없죠 아니요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연가시 세 글자잖아 예 움직이지 않습니까? 잘 움직입니다 아니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니요 자연 속에 있습니까? 살짝 승물체인 걸로 근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걸었어 아직은 걸었어 예 저 물 속에 사는 게 맞나? 연가시가 물 속에 살지는 않을 거야 이게 곤충의 몸 속에 살아요 그렇죠 기생하는 거니까 아닐 겁니다로 가는 게 어때? 오케이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바다에 삽니까? 아 아 아 표정 왜 들어가고 있어 이 표정을 보세요 도욱이 형 입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정이죠 아 기대했다 힘내 할 수 있어 자 바다에 삽니까? 아니요 흙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름에 시옷이 들어갑니까? 영가 시 시옷 들어가네? 한 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 정신 캐릭터는 기생을 합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기생충이잖아 공충 목 속에 있잖아 아니 질문 몇 개 했다고 기생을 합니까가 나온다고? 너 살마 아이 살마 영식아 같이 입수하자 어떻게 나만 입수하겠어 아니야 근데 아직 그만하긴 일러 아직 이 표정이야 아직 힘들어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예 강가에 살고 있습니까? 영가시를 보통 강가에 살아 잠깐만 야 이거 영가시를 맞춘다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야 지금 표정 풀었어 표정 풀었어 얘 표정 왜 갑자기 웃고 있어 아까 인상 쓰고 있었잖아 야 야 빨리 대답해 예 이름이 영화 제목입니까? 그거 옛날에 영화로 나온 적 있었어 뻘둥이들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확실히 있었어 너도 알잖아 알아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예 하는 순간 정답을 맞출 가능성 99.9% 축하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키네터 헷갈리고 있을 수도 있어 헷갈리는 표정은 아닌데요 아키네터도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할 수 있잖아 예 이것 봐 이것 봐 살인자입니까 왜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살인자야 헷갈리고 있다니까 진짜로 아니요 어? 어 나간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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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온다고 진짜 내가 말했잖아 아키네터는 모르는 게 없다고 진짜 눈가씨를 맞춘다고? 와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로 아 진짜 나만 입사할 수 없지 잠깐만 그럼 우리 둘이 같이 입수하는 거야? 같이 입수해야지 잠깐만 그러면 둘 다 입수하지 마이자 퓨 쌤쌤 쌤쌤 없는 걸로 하면 되잖아 좋은데? 영식이 형이랑 동욱이 형은 무승부니까 입수 안 해줄 거 같은데? 그럼 사이좋게 끝내자 할 거야 입수 안 입수 안 해 아하 또 입수야 또? 당연히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저번 아키네터 때 슈퍼맨 입수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곡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계곡 보세요 아주 물이 시원합니다 여름은 끝났지만 마지막 계곡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입수 해볼 건데 왜 이렇게 추워? 지금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야 가을 아 추워 물도 너무 차가워 아 진짜 추워 빨리 빠져야 될 거 같아 오케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식벌 매니어 영원하라가 아니고 아키네이터 만세하고 입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왜왜왜? 이번에는 얼굴까지 확실하게 담가라 슈퍼맨이요 야! 슈퍼맨이요 야! 야! 야 잠깐만 얘 머리 안 잡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입수하겠습니다 슈퍼맨이요 아 슈퍼맨이요 슈퍼맨 아니잖아 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미안 미안 아키네이터 만세였지 오케이 갑니다 아키네이터 만세! 우와!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월동이들 시원해 보이지? 너무 추워 이거 시원이야 진짜 우와! 아키네이터nt